이중희씨 봄이라 젊은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요 기운이 납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철안이가 청춘과 만나다 아니 그래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네 악기 하나 들고 그냥 떠나고 싶다 아니 근데 대금이나 소금 해금은 괜찮지만요 가야금 검은 거는 어려울 텐데요 어쨌건 악기 들고 세상 속으로 네네 젊으니까 꿈꿔야겠죠 아유 그럼요 네 그 나라 노래하고 어울리고 우리 음악도 알려주고 추억도 쌓고 또 사람도 사귀고요 제가요 얘기를 듣다가 한마디 해줬어요 아 네 젊으니까 해봐야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들 할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돌아와서는 뭘 어떻게 하려고요? 어떤 응답을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네 꼭 무대가 아니래도 마당도 아니고 이은주 회장이 아니래도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그 주제로다가 큰 곡을 들려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거 그건 그 알파고도 생각 못하는 한 수 아닌가요? 아이고 동네 예술에 어떻게 알파고를 끼워줍니까 아 네 아이고 근데요 이거 듣고 차양부 타령을 누가 더 정확하게 부르나 시합하자고 덤비면 어쩐대요? 뭘 어쩌긴요 그냥 김영화째로 부르면 되지 뭐가 걱정이세요? 그래요? 네 그 젊은이들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악기 하나 들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고 싶다 돌아와서는 어느 자리거나 사람들 얘기 따라 즉흥곡을 선사하고 싶다 네 그래서 청춘인가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청춘만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길 같이 빌고 기다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첫 곡으로요 우리 짝꿍이신 김영화 명창의 소리로 창부 타령 띄워드리겠습니다 얼쓰고 좋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김영화의 소리로 창부 타령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에 03015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두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방대롱 초란애롱 여보게 초란이 그쪽 동네 열사났다면서 아이고 말도 말게 우리 아파트촌 머자나 열사촌 될 거네 아니 대체 그 어떤 분들이 살길래 그렇게 거룩한 열사들이 줄줄이 나오나 내가 선봉에 섰지 뭔가 그걸로 난방 열사 소리 들을 줄 몰랐어 초란이가 그 아파트촌 난방 열사라? 아니 그럼 지난 겨울 그 난방이 그냥 따끈따끈하게 해줬단 말인가? 아이 그냥 서로 짜고 난방비 떼 먹은 거 기어이 밝혀냈거든 그럼 그때 그 관리사무소에서 머리채 잡고 싸웠던 게 초란이 자리였단 말인가? 조사해보니까 내 말이 맞았잖아 난방비 속이고 해 먹은 거 사실로 드러났어 2번 열사가 나서고 있네 아니 그 동네 열사들은 그 어떻게 유관순 정기를 받았나? 아직 3월이잖아 2번 열사 3번 열사가 나서고 있어 논계언니까지 후원하고 있고 논계언니까지? 아니 그러니까 초란이는 난방 열사 1호였고 그럼 2호 3호는? 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구 호주머니로 갔냐 장부 열어라 영수증 보자 하고 나선 영희 엄마가 수선금 열사로 나섰고 얼씨구 그 아파트 단지 그 관리사무소랑 뭐 대표님 회장들 아이고 5금이 저리겠구만 아니 그럼 3호 열사는 뒷인가? 외부 회계도 못 믿겠다 가짜 영수증인지 확인하자 탈세했는지 보자 공사비 떼 먹은 거 끝까지 추적하자 암행 열사가 나섰지 뭔가? 얼씨구 암행 열사까지? 여보게 초란이 그 아파트촌에 암행어사 출동이야 소리 자주 나오겠구만 뭐야 그 동네 그 열사가 몇인가? 혹시 그러다 그 초란이 선거에 나가 봐 그럼 어쩌려고 아이고 한 번 열사는 영원한 유관순 열사여 선거라니 난방 열사 공사비 열사 암행 열사가 그런 선거판 기웃거릴까? 아아 저 뭐야 초란이 부탁이 하나 있네 뭐? 자네가 이거 들어줘야 나도 살아 아 왜? 무슨 일인데? 그 열사들 말이야 우리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올 수 없겠는가? 영웅 대접 할 테니까 이사 오게 난방 열사 부탁이네 네 유관순 열사가 뛰어들였는데요 정수님의 소리와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 합동으로 전국 아파트 회계감사 비리 조사를 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인데요 놀랍게도 다섯 군데 중 한 곳 단지에서 비리가 드러났다죠 그렇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중에 20%가요 관리비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고 해요 참 아니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어떨까 이렇게 의심하게 됐죠 아 글쎄죠 그렇죠 이러니 난방 열사가 나오고 또 공사비 열사도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얼마나 더 많은 열사가 나와야 이 아파트 부정이 좀 깨끗해질까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허균을 표절한 박엽 고사입니다 네 허균과 박엽은 광해군 시대 인물이었구요 두 사람 모두 광해군 시대 때 처형을 당했습니다 네네 박엽은 평양감사를 지내다 광해군 시대가 끝나면서 평양 현지에서 차명을 당했구요 허균은 역정 모의를 했다면서 처형을 당했죠 네 두 사람 모두 시와 문학을 좋아했고 고위직을 지냈는데요 인생 만년이 참 불행했네요 네 그러네요 아니 근데 박엽은 왜 허균을 표절했던 걸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 사신이었던 허균은 그 시대 문화사조나 경향을 선도하는 지식인이었구요 또 새로운 작품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면이 있어서 허균의 작품이 그만큼 화제였던 거죠 네 박엽이 닮고 싶었던 사람 허균 그래서 마침내 허균처럼 시를 쓰고 글씨체까지도 허균을 모방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요 그 표절한 솜씨가 허균도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허균이 놀랐던 그 박엽의 상춘곡 몇 구절 보겠습니다 푸른 잎에 아침 햇살 머금은 연분홍꽃 남 속도 모르고 노래하는 꾀꼬리 제비들 흩날리는 눈 같은 살구꽃 연지빛으로 향기롭다 얇은 봄저고리에 꽃샘 추위 스미는데 병풍에 기대어 오지 않는 서방님 몇 달인가 꼽아본다 손가락 세면서 또 3월인가 벌써 3월인가 되뇌이면서 자 어떻습니까 허균을 표절해 내놓은 박엽의 상춘곡 네 허균의 그 감성과 애틋함이 절절하게 배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기생집에 가서도 내가 허균이라도 하면서 큰 소리를 쳤던 거고요 단순히 작품만 표절한 게 아니라 아예 허균 행세까지 하고 나섰군요 인간 표절 아닌가요 그렇죠 박엽에게도 잘한 일과 잘할 못한 일들이 있는데요 광해군 뜻을 따라 함경도 지역에 성곽을 튼튼히 쌓고 또 침략을 대비한 점은 잘한 일이고요 하지만 평양감사 시절에 물란한 생활을 했던 게 결국은 죽음을 자초한 셈이었죠 네네 내가 허균이야 큰소리 치며 행세했던 박엽 요즘 같으면 그 사람 얼굴 나도 봤어 무슨 허균이야 하겠지만 얼굴을 모르니까요 내가 허균이다 이렇게 외치면 속아 넘어갈 만했겠네요 네 그렇죠 허균의 글씨체까지 모방했고 서로 지역구 도지사급을 지낸 고위직 인사였는데요 아무튼 박엽은 허균이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가 허균을 표절한 바둑두는 신선 한번 보세요 요즘 정말 바둑이 화제인데 박엽이 허균을 표절한 신선 바둑 노래입니다 하얀 백옥 모자 무지개 옷 입고서 손으로 바둑알 잡고 무슨 생각 많기에 세월 가도 바둑알 놓지 않을까 신선 세상 세월은 그리도 긴가 보다 지난해 잡은 바둑알 그대로 잡고 있구려 네 시를 쓰는 발상 자체가 허균처럼 신선하고 발랄한 게 허균이 보고도 놀랄 정도였던 겁니다 바둑알 잡은 신선 그림을 보고 허균처럼 노래한 박엽 신선 땅 세월은 참 길기도 하구려 한 점 놓는데 수삼년 걸리다니 네네 허균처럼 시를 쓰고 글씨까지 허균을 표절했던 박엽 역시 감성이라든지 예술적 취향이 만만치 않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년이 모두 다 불행했던 것까지 닮을 건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허균을 표절한 박엽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흥고가 가운데서 제비나라드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와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뿐 칙칙폭폭 삑삑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드리는 체험열차 여행 중 무료하신가요? 그럼 살리미칸에 가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을 듣고 힘이 솟구칠 겁니다 아니 살리미칸에 누가 있다고 그 내가 기다리던 게 거기 있다고요? 궁금하신가요? 그럼 번호표 뽑고 들어와 보실까요? 아니 글쎄 내가 기다리던 게 뭔 줄이나 알고 그러냐고요 어? 어라? 이 방울만한 게 이게 살리미란 건가요? 어제 뜨겁게 맛보셨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우수하다 네 당신의 모든 것을 살피고 살려주겠다 인공지능 살리미 1호입니다 아니 이 방울만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을 내는 이런 게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자 전화번호, 신용카드, 주민번호, 집주소, 보험번호, 병원카드 입력하면 서로 트는 사이가 되걸랑요 터보세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살리미한테 이렇게 모조리 신상정보 다 받쳐라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일단 주민번호, 신용카드, 전화번호, 보험번호, 병원카드 넣고 그러면 삐리비리비리 접수번호 SN79059 지금 편디옵에 털어케 질린 공포불안감지 애창곡 효과 있나 볼까요? 난 괜찮아 어라? 내 애창곡을 어떻게 알고? 지금 편디옵이 질렸단 말이지? 저 이거 봐 살리미 내가 급하게 해결한 게 뭔데? 거래처 재계약건 상대방 약속 거절 확률 100% 상호막말 멱살잡이 100% 쌍방 과실에 의한 관계 단절 100% 아 오늘 일진이 완전 꽝이라고? 아니 이거 봐 살리미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계약건 미루고 밥, 밥 먹자 오늘은 밥 추천, 술 한잔 추천 현재 편디옵의 짜증지수 9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전대출 37만원 필요 안심대출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이고 양 편디옵 짜증 100% 오르잖어 이것 봐 살리미 이로 그 아이들 졸업식 입학식 때 대출받았거든 내 형편 알고 그러나? 형편 내 형편 조사 의뢰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남은 수명 19년 그때까지 갚을 빚 5천만원 병원비 생계유지비 형편은 택도 없다 100% 현재 형편 꽝이네 아이고 뭐야 살펴주고 살려준다면서 아 그냥 편디옵 찌끈찌끈 하잖아 현재 편디옵의 검은색 공포와 붉은색 분노 이거 한 방에 해결해 드릴까요? 간구 하나요? 소망 하나요? SN79 빵빵 59님? 아이고 차라리 입 다물어 정신없어 저리 가 내 인생 간섭 말고 저리 가라고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를 박록주 박초선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어제 이세돌 선수와의 바둑 대결 보면서 알파고 능력의 충격들 받으셨잖아요 엄청 받았죠 아니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곁에 그냥 확 다가서는 그런 아주 섬뜩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저도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제 뭐잖아 인공지능 기기가 사람 대신 해내는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많아질 건데 그렇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 말이요 이 사랑에 맞는 기기한테 어디까지 우리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지배당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그렇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람다운 생명과 영혼 그리고 문화예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정말 진정성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학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학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학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학기로 이어갑니다 우리학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학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전통시장이 한글을 주제로 한 특색있는 시장으로 거듭납니다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 울산광역시 중구는 반구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반구시장을 한글을 활용한 시장으로 꾸미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인과 고객이 소통하는 한글 상징물광장 조성을 비롯한 특화환경 조성, 어린이 한글 체험장과 같은 교육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중구는 이번 달 중으로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토박물관이 봄나들이철을 맞아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우리 가족 향토박물관 나들이는 박물관 전시 주제와 연계한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오는 4월 2일부터 11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나전공예, 한지 등 꾸미기, 보리떼로 만드는 맥간공예 등 우리 문화와 연계한 체험활동입니다 프로그램별로 1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화성시 향토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체험관광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사업은 한국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오는 3월 13일까지 한국관광외국어정보사이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진행합니다 앞서 공사는 외국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한복체험, 공예체험을 비롯한 체험주제를 선정했고 이번 투표를 통해 상위 50개 주제를 선정한 뒤 5월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은 올해 문화소의 지역을 직접 찾아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부여군은 지난 1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통예술, 다원예술, 무용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 내용은 우리가락 우리소리 좋을 시구, 판소리 다섯마당 연창공연, 백제 기약을 찾아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창작판소리 동화책이 나왔습니다 전남 광주 스토리랩에서 우수 스토리로 선정돼 작품상을 수상한 코없는 벅수가 도서출판 문학들을 통해 출간됐습니다 엄수경 동화작가가 쓰고 양준호 화가가 사파를 그린 이 책은 판소리 서술 양식을 차용해 읽는 재미와 듣는 재미가 더해진 창작판소리 동화입니다 우리나라 설화 중 돌로 만든 장승에 코를 깎아 다려 마셔 임신을 냈다는 벅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고 창과 아니리로 풀어냅니다 더불어 판소리 장단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수록돼 있어 판소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모습합니다 공모하는 신규 지정과제는 서비스 연구개발, 문화콘텐츠, 그리고 문화예술 3개 분야입니다 세부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특히 전통 짜맞춤 기술을 활용한 공간구성 기술개발 등이 전통문화 가치를 창출하면서 국민의 문화향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과제 특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3월 15일까지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공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영주에 담배연기가 사라진 나을이 화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담배를 피어왔던 마을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모아가지고 금연에 성공했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럼요 영주시 백곡마을에는 마침내 담배연기가 사라지고요 그동안 흡연으로 건강에 위험을 느꼈던 21명의 주민들이 요즘은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영주보건소에서 안정면 단촌일리 백곡마을을 찾아가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담배를 끊지 못하고 흡연을 계속하던 21명의 주민을 그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 건강에 문제가 크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네 단촌일리 백곡마을은 전체 마을 주민이 62명인데요 21명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사는 건 변함없었지만 2014년 조사에서 건강취약지역으로 선정됐거든요 네 네 우리 동네가 건강상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아픈 사람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 담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금연 운동을 하자 네 네 그래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금연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담배연기 없는 마을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7개월 성공 8개월 성공 이렇게 달력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안정면 단촌일리 백곡마을을 찾아가서 금연 성공 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하면서 금연 운동을 격려했답니다 네 네 그동안 백곡마을 이장은 각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담배 때문에 건강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서로 금연 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권하면서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다가 담배 없는 행복마을 이런 간판을 내걸고 앞으로도 꾸준히 금연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낸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담배를 끊었을 때 오는 금단 증상을 개인별로 상담하고요 금연 파스나 금연 껌 그리고 금연 사탕 같은 보조제를 처방하기도 해서 성공률을 높였다죠 네 농사 지으며 이렇게 힘겹게 생활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습관에 길들여진 채로 담배를 피워왔던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꾸준하게 설득했던 백곡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실패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그냥 서로 단속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답니다 네 네 영주시 보건소에서는 백곡마을이 금연에 성공한 사례를 알리면서 또 다른 마을에 금연 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고요 네 영주에 담배 연기가 사라진 행복마을이 줄지어서 또 나오기를 함께 기다려 봐야 되겠죠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금연 운동에 동참했으면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국도 영주시 백곡마을 사람들의 그 금연 성공 얘기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최은호 해설입니다 단박이 타령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만길빛 얘기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거사가 낡음에게 들려준 만길빛 사연을 만나보실까요 지리산을 찾아간 이날금과 오들스와 산중에서 기이한 노인을 만났으니 얼레빛 거사였겠다 한 번 붙잡고서 얼레빛 찬빛 번갈아가면서 머리를 빗겨주는데 아파서 끙끙대는 낡음이에게 거사가 허는 말이 알아 봐라 이 숭둥숭둥 성긴 얼레빛으로 빗어내도 머리니가 나오고 뚱니가 나오고 이거 봐라 찬빛으로 빗으니 이게 뭔지 안 보이냐 아이고 어르신 아니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머리니란 말입니까요 아이고 어머니 엄리라니 어디서 엄리를 불러 어렸을 적에 그렇게 정성으로 빗겨준 머리통을 어찌 살았기에 이 지경으로 감히 지리산으로 올라와 기다려 아니 아니 또 빗으려고요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거사님 이제 됐습니다요 그냥 아주 개운하고 그냥 머리에 솔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와 그냥 눈이 떠지네요 멀었다 니 사는 꼴이 더러운 것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피빠라대는 벼룩이고 머린니를 옮겨준 주제잉 전에 말이다 내가 지리산에서 스승님을 만났을 때는 석삼일이 뭐냐 대여세를 빗질만 했어 너는 삼칠일 해도 모자라 이누아 에? 아니 삼칠일이라니 아니 뭐 내가 무슨 애기를 낳았다고 삼칠일입니까요 니가 애기를 낳아는 바구 삼칠은 이십일 스무 하루 가지고도 택도 없지 스무 하루 빗질이라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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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양 뱅질뱅질한 스님 머리대요 걱정마 머리털은 하늘도 안 건든다 내가 스승님을 찾아왔던 날 그대로 해줄 것이야 아니 그니까 그 스승님이란 분이 어찌 해줬는데 저한테도 그리 온단 말입니까요 우리 스승님이 물으셨다 만길빛을 아느냐 네 너에게도 물으면 만길빛을 아느냐 아니 세상에 만길빛이 어디있다고 한 뼘 빛도 아니고 만길빛이라뇨 머리 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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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놈아 남한테 머리니나 옮겨줬지 한 뼘짜리 빗으로 빗겨준 적이 있었다 야 똑바로 대 짜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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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님 아니 지가 엄리도 아닌데 악어들 머리 빗질해 줄 일이 뭐 있겠습니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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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천지에 머리 아픈 사람 머리 가려운 사람 머리 돌겠다는 사람 머리 무겁다는 사람 머리통 깨진다는 사람 머리통에 먹물만 들고 그 먹물을 쓸지도 모르는 사람 하는 짓마다 먹통머리로 먹물 뿌리는 사람 그 인간들 빗질을 안 해주면 그 머리가 쪼개지지 별 수가 있겠냐 머리 대 아니 아니 거사님 그런 빗질이었습니까요 아이고 예 삼가 이 못난 머리 그냥 통째로 막기겄습니다요 오냐 이제 알겠느냐 니놈은 한 뼘짜리 빗도 없어 그러니 천리길 사람들 빗겨줄 천길빗을 어찌하이며 말리길 사람들 빗겨줄 만길빗을 어찌하겠느냐 숙여라 뒷머리 손 좀 보자 아이고 저 저 얼레비 거사님 저 하면 그 거사님께서는 그 말리길 사람들을 개운하게 빗겨줄 그 만길빗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요 그래 헤헤헤 요 놈이요 머리 빗겨줬더니 니가 만길빗을 욕심을 내 오냐 주제를 알게 해주마 숭구리당 감아 꼴빗질이야 아이고 머리에 감아 떨어지겠어요 숭구리당 한량 꼴빗질이야 속구리당 행등치기 비찌리야 둥집량소 둥치기도 했군 땅구리당 캡주당 비찌리야 아이 예예 캡주치고 단 souff뻤짓도 했고요 속구เป니당 insight 욕심 JB Wis很 아이고 네 북초남촌 그 떨거지들도 괴롭혔군요 날탕 배짓도 했고요 푸고 꾸리다 항떨거지 빗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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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예 북쪽 남쪽 그 떨거지들도 괴롭혔고요 아이고 저기 거사님 제 머리 머리카락은 붙어있습니까요 에헤이 삿발빗으로 비껴주냐 지리산 추웅을 만들어줘 다시 묻겠다 만길 빗을 아느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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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엎드려 비옵나이다 이놈을 부디 가르쳐주시지요 거사님 네 수군가 가운데서 고고천변을 임현빈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원래빛 거사 얘기 가운데 만길빛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원래빛 거사 입에서 천길빛 만길빛이 등장했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세상 가려운 데를 비껴줄 천길빛 만길빛을 아느냐 그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날금이가 언제 그런 빛 얘기를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니 또 머리를 비껴가면서 머릿속에 새겨주고 있는 원래빛 거사 네 대충 지리산 구경 가자 하고 올라갔다가 거사를 만나가지고 너희가 세상을 빛는 만길빛을 아느냐 했으니 기절할 일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원래빛 거사 뒷얘기는 월요일 풍류국장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벗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에 국악을 사랑하는 벗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벗님들 찾아 나선 상한골상사디아의 김명륜 작가 오늘이 244회째인데요 네 일본에서 온 이시 나우미님의 국악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오랜 세월 일본어 교육을 맡고 계시는 이시 나우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시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지금 몇 년째이신가요? 제가 12년 됐습니다 네네네 지금 어느 학교이신지요? 저 논독교대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네네 동덕여대에서 일본어 교육을 맡고 계시는 이시 나우미 선생님이십니다 가야금을 어떻게 가야금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뭔가 처음 한국 음악이라든지 한국 무용이라든지 뭔가 전동적인 걸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는 같은 학교에 가야금 배우신 교수님 계셔서 그 교수님 소개는 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시이 선생님한테 가야금 추천해 주신 교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노영희 교수님이에요 노영희 교수님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일본 문화 지도하셨던 노영희 교수님이 한국 가야금을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하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만난 가야금 가야금 12주를 그렇게 만난 다음에 그래도 바쁜 연구 또는 강의 생활 속에서 가야금을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정을 들으셨나요? 네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는데 역시 도중에서는 바빠서 연습도 못하고 그만두고 싶은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영희 교수님이 연습 못해도 계속 하는 걸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항상 해주셨고 저도 오늘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었고 그런데 좀 하다 보니까는 어렵고 시간은 안 나고 그래서 관둘까 하다가도 노영희 교수님도 가야금을 꾸준히 오래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따라서 오래 그래도 가야금을 하게 되셨군요 지금 가야금 어떤 쪽 배우고 계세요? 어떤 곡들? 저 산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산조를요? 가야금 산조 저희들도 좀 산조 음악은 어렵거든요 그게 따라가기도 어렵고 흉내 내기도 어렵고 소리 제대로 내기도 어려운 게 산조인데 우리 이시 나오미 선생님 우리 한국 음악 접해보니까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한국 음악에 그렇게 지식도 없고 인상도 그렇게 기쁜 인상도 없었는데 천조를 배워서 너무 재미있고 일본 음악이랑 다른 점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금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시 선생님 그러면 일본 생활 하실 때는 일본 전통 악기 직접 만져보시거나 아니면 배워보신 적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때는 역시 아마 그 일본에 있으면 일본 같은 음악보다 좀 소양식 음악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그쪽에 관심이 그 일본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엄마가 일본의 코토라든가 가야금 같은 악기가 있는데 그거 저한테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일본인으로 우리 한국 문화를 봤을 때 느꼈던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일본에서 봤던 한국 그리고 한국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 문화 어떠셨어요?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아직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접하는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음식이라든지 한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갔는데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국 문화를 접하는 그런 편인데 그 일본보다 전체적으로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저는 부드러운 정이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하시는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우리 쪽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 것이면 오래 정든 것도 있고 익숙한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한국 것 좋아하는 것들을 좀 우리 이시 선생님이 꼽아보시면 사람이랑 사람이 사귀는 방법은 한국 사람들이 잘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은 말하고 싶은 거 확실히 말하지 않는데 자기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말하지 않고 할 때는 관계가 끝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말하고 싶은 거 말해도 좀 그때는 일식의 관전이라든지 사이가 좋지 않게 돼도 그 다음에 다시 노력해서 관계를 계속하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좋아하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 우선 인간관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우선은 그래도 좀 좋게 보셨군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좀 터놓고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 구경 다닐 기회도 좀 있으셨을 텐데 한국에 경치 좋았던 데 아니면 가서 보고 괜찮았다 싶은 그런 여행지나 관광지도 기억나시나요? 저는 해남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사실 일본에서 파다 일본의 파다가 많은 나라인데 제가 산 쪽에 시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해남에 가서 그 바다가에서 스파크도 하고 그거 너무 좋았어요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는 유명한 집에 가서 먹거나 바다가 너무 예뻐서 해남 바다에 반하고 오실러 오셨군요 아니 이렇게 우리 땅에 살면서 저절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정이 들고 또 한국 것을 좋아해 주고 그래서 마침내 또 지금 가야금을 무릎에서 떼지 않고 계시고 아 그런 우리 이시 나요미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가야금 공부를 그나마 좀 오래 그래도 한 4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어때요? 좀 잠깐 들려주실만한 곡들 어떤 곡들이 생각나세요? 아 저 지금 산조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산조를 산조 중에 자진물이 아 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일본어 교육을 하고 계시는 동동여대의 이시 나우미 교수님의 산조 중에서 잠깐 한 대목 듣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동여대의 이시 나우미 교수님의 이시 나우미 교수님의 이시 나우미 교수님의 이시 나우 동동여대의 이시 나우미 교수님의 이시 나우미 교수님의 이시 나우미 교수님의 이시 나우미 교수님 이런 정도 가야금을 하려면 그래도 꽤나 시간을 많이 들였을 텐데 그래도 평상시 가야금 연습할 만한 그런 짬은 좀 나시는지 어떠세요? 네, 그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생님하고 가야금 지도해주시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소리가 어떻게 다르구나 하는 건 느끼시는가요? 네, 많이 느꼈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가야금 해봤을 때 그렇게 힘이 필요할지 그런 걸 몰랐었어요. 선생님 보면 너무 가볍게 하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힘이 필요하고 근데 제가 열심히 힘을 줘서 해도 선생님 같은 소리는 안 나와요. 맞아요. 지금 중요한 말씀이세요. 힘주지 않고 하는 듯이 가쁜가쁜 멋지게 연습하는 선생님 모습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그 힘을 잘 조절하고 힘을 잘 나누는 그런 연습도 아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가야금 가지고 그래도 어느 때는 가야금이 위로가 되고 좀 즐거움이 되고 또 위안이 되고 그런 면이 있던가요? 네,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가야금 곡 하나하나가 무슨 곡도 모르고 처음에는 미요 같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미요라든지 동요? 근데 그것도 제가 모르는 곡이잖아요. 일본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면접 전에 슈파라든지 백화점 가면 제가 배운 곡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 너무 재밌고 그 후에 점점 재미있게 넘기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배웠던 게 시내 어디선가에 그 가야금 소리가 울려 나오면 반갑죠. 그래서 혹시 일본 친구분들한테 한국 악기 한번 해보라고 추천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제가 그 가야금 선생님이 공연을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때는 저 친구가 가야금이 아니라 해금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 소개로 지금 해금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역시나 주변에다가 우리 국악을 또 전파해 주시고 홍보해 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군요. 이 가야금 가지고 그래도 자랑하고 또 어떤 연주무대 나가고 그런 기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가야금을 소개해 주셨던 노영희 교수님이 퇴임식 때 제가 한번 가야금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했습니다. 노영희 교수님이 퇴임식 할 때 그때 퇴임식 할 때 가야금 연주로 그렇게 축하를 또 드리고 또 그러셨군요. 혹시 일본은 가끔 일본은 갔다 오시나요? 네. 그 방학 중에 1년이 두 번 정도. 물론 악기 휴대하기가 좀 편치는 않을 겁니다만 혹시 우리 산조도 들려주고 신곡도 들려주고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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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외국인이라서 한마디 하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그렇게 못하고 말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아마 선생님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래도 우리 이시 나오미님의 그런 가야금 사랑에 대해서 보답해 드리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외국인으로서 특히나 적금은 먼 뜻하면서도 아주 가까운 일본, 일본인이신 이시 나오미 동동동대에서 지금 일본어 교육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가야금 사랑 꾸준히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 드린 국악사랑번님들. 오늘은 이시 나오미님 편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2009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 중에서 김병어류 가야금 산조 띄워드립니다. 선영숙의 가야금, 윤호세의 장구부안주입니다. 업스라이! 아, 아. 예, 그 이장 복촌이요. 알다시피 엊그제 음력 2월 초하루 날 다른 동원에서는요. 머슴의 날이라면서 풍장치고 소랑제도 올리고 했는데요. 머시나 그 날이 아직은 춥고 그런 관계로 우델동리는 춘분 날쯤에 머슴 날로 가자. 예. 요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하니까요. 일 맞추면 마을 행안으로 다들 모여줬으면 하는구먼요. 어, 따따. 안 그래도 뭔 날이다, 뭐, 무슨 날이다 마는디. 뭔 머슴의 날 같은 걸 만들고 근다요. 요새 머슴이 어디 있다고. 아, 야, 야. 억순아. 그런 것이 아니라 음력 2월 초하루 날이 그 머슴들 노는 날이라고 이어가지고 다른 동네에서도 그날은 한 번 놈서 내일부터는 봄농사 시작 보자 그런 거요. 정월 대보름 진행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머슴의 날을 들먹이요. 그냥 조용히 봄농사 들어가면 될 거인디. 아따. 다른 동네에서도 허는디. 우덜 창구리마냥 조용하면 기운 떨어지는 일이잖요. 그게 우덜은 조까 그 따따한 그 춘분날 정도의 머슴의 날 잡아갖고 말이요. 춘분이면 춘분이제. 아, 그날이 머슴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없는 날을 만든냐고. 우따따. 아니, 참말로 그냥 못 놀아가지고 포하니 외쳤나? 아이고, 우리 여자들만 그냥 잔치 준비한다고 깜나게 고생하는디. 뭔 머슴의 날이다요. 아따, 참말로 양. 춘분지라고 조금 있으면은 그냥 바로 청명한식 식목일이 와버리자녀. 아이고, 아, 근데 그 사이에 뭔가 활력을 찾게 해. 아, 그시. 마을 잔치 해놓고 술 마시고 떠들고 싸우고 속 탈라고. 그것이 활력이냐고 말을 해도 해도 참말로. 아, 그러면은 복천이 삼촌이 전 지지고 가마솥도 굽구리고 두무 맹굴고 다 하든가. 아야야. 마을 부녀회장이 뭔 말을 그라고 그냥 인정없이 허는겨? 옥순아. 거시기 말여. 꽉 낚인 소리 말고 원 풀어줘. 어메, 어메. 아니, 봉알매 이거 언제 왔슈? 아니, 긍게 원 풀어줘라니. 그건 또 뭔 소리래요? 예, 그려, 그려. 나는 이해혀. 우리 마을도 머슴의 날 만들자는 소리 이해한다고. 야야, 복천아. 따지고 보면은 너희 아버지 신혜미도 머슴살이 하면서 얼마나 그냥 고생을 했냐. 그려, 그려. 예. 아버지 포한도 풀어줘야지. 응? 아니, 봉알매요. 우리 아버지가 머슴 다리였다고요? 아니, 언제요? 아니, 넌 낚인 전인계로는 모르겠지. 예, 그려라. 머슴의 날 잡아보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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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말로. 원시상에 우리 아버지가 머슴 다리를 이었다. 시방 그 말인갑요? 아이고, 아버지요. 오메, 오메, 오메. 아이고, 그냥 봉알매. 아니, 뭔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요. 아이고, 복천이 삼촌. 그려, 그려, 그려. 헤헤. 하자고, 휴.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도 용인 가창리의 두 벌 기임매기 소리를 박상욱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9일 음력으로 2월 초하루 날을 머슴의 날로 지낸 동네도 있었죠. 네, 네. 대보름 지난 후 보름께 머슴들이 하루 그냥 먹고 놀고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전에는 이렇게 머슴의 날이 정말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날 이후부터 봄농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거죠. 네, 그렇죠. 자, 농촌이고 도시고 이렇게 봄날이 오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한골 상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15년의 꿈, 15년의 기적 지난 2001년 3월 한국음악 전문 채널로 야심차게 출범한 국악방송이 어느덧 계곡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신명을 청취자와 나누고 우리 음악의 감동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산 국악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악방송 계곡 15주년 기념음악회 기적의 아리랑 3월 30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신영희, 이춘희, 이호연, 김해란, 이유라, 김용욱, 유태평양 등 국내 최고의 소리꾼이 총출동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아리랑의 힘을 선보입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 기적의 아리랑 공연에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 아리랑의 힘을 선보입니다.